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60페이지 법률행의 부관이죠. 일단 부관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속약관. 법률행이라면 특별히 부속시키는 특약을 우리가 부관이라고 합니다. 이 부관이 원래는 세 가지에요. 조건이라는 것도 있고 기한이라는 것도 있고 부담이라는 것도 있어요. 부담은 우리가 보통 부담부 증여. 증여를 하면서 특별히 부담을 부속시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부담도 부관이긴 하지만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우리는 부관하면 조건과 기한 이 두 가지만 공부할 거란 말이죠. 자 먼저 개념부터 좀 잡아볼게요. 일단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은 뭐냐면 장래, 미래의 발생이 불확실한 것.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것. 반드시 발생하는 것 우리가 기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기한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이것도 기한이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저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요. 다시 말하면 12월 31일이 기한인 이유는 날짜에서 기한인 것이 아니라 장래의 발생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한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 두 가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라는 말하고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하고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것은 기한이에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비가 올 테니까요.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이거는 뭐예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요.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거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해요.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거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거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거 우리가 종기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지금 1월 달으니까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라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아직 임대차 계약이 효과는 없는 거고요. 2월 1일이 돼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니까 2월 1일이 시기가 되는 거고요. 내년 1월 3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효과가 없어지니까 이거 우리가 종기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시기와 종기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개념이죠. 교재 볼게요. 자, 의 나와 있고요. 자, 260페이지입니다. 성질을 해가지고 1. 법률행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정지 조건인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 해제 조건인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고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 종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효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닌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맞지만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질문은 X예요.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효과에 관한 문제고요. 2번, 법률행위에 붙이는 것이어야 되고요. 3번, 법률행위와 동시에 부과한 것이어야 합니다. 부속약관이니까, 부속특약이니까. 따라서 만약에 먼저 법률행위를 하고 또다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뭔가를 붙였다면 그것은 부과한이 아니라 별개의 계약인 거죠. 또 4번, 조건기한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미래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과거의 사실의 경우에는 조건도 기한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기한은 뭐예요? 미래일, 장래일이어야 되고 다섯 번째,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부과시킨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조건이나 법정기한은 부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률규정에 의해서 부과시킨 것은 부관이 아니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시킨 것만 뭐가 되는 거죠? 부관이 되니까요. 자, 261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조건이 나오는 것이죠. 일단 조건에 의해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뭐죠? 조건이다.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이 조건이고요. 조건의 종류에서 정지조건, 해제조건이 나옵니다.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조건이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정지조건이 효과가 생기는 것은 미래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정지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아직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 뭐예요? 정지조건인 거죠. 따라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대표적인 뭐인 거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왜요? 지금은 효과가 없다. 무효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유효로 뒤바뀔 수 있다.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이에 반해서 해제 조건은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말은 현재, 이미 뭐가 있다는 얘기죠?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다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있던 효과가 소멸될지도 모르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니까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도 일단은 유효하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도 사례가 나오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데 자꾸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조건 맞아요. 근데 그건 미래일인 거죠.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게 해제 조건 그 말이 맞는데 근데 그건 뭐예요? 미래일인 거예요. 상상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 사례를 이해할 때는 어느 시점을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지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는 게 정지조건이고요. 현재, 지금 이미 효과가 있는 것이 뭐예요? 해제 조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정지조건설, 해제 조건설이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태아 상태에서도 권리능력을 인정해 주는 게 뭐죠? 해제 조건설.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지조건설이고요. 우리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는 거죠. 자, 항상 뭐예요? 현재 시점으로 바꿔서 이해하려고 좀 일부러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교재 볼게요. 정지조건이 예를 들어서 뭐하냐면 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케 한다죠. 그러면 합격하면 2년간 사용케 한다는 말은 지금 당장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죠? 정지조건이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해제 조건. 시험에 불합격하면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반환한다 그랬죠? 그러면 현재,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해제 조건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합격하면 주겠다는 말은 지금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조건인 것이고요. 1억을 주면서 너 혹시라도 불합격하면 가난해야 돼?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지금 당장 1억을 주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 이렇게 현재 시점으로 바꿔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넘겨보시면 8라가 나옵니다. 약혼 예물을 수수하는 것은 약혼 예물을 주는 것은 해제 조건인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비 신랑이 또는 예비 시부모가 약혼 예물을 줬다면 일단 그 소유권이 예비 신부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나중에 혼인하지 않는다면 돌려줘야 되는 것이니까 해제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 나오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안 하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시험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입니다. 조건의 성취 여부가 성취될지 안 될지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이거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비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수의 조건은 다시 둘로 나뉘어요. 순수수의 조건과 간순수의 조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순수수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순수하게 수의, 당사자, 의사만 있는 조건이에요. 내가 마음이 내 기면 10억 주겠다 이런 거예요. 또는 기분 좋으면 너한테 100억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한테 야 인마 내가 땡기면 아니면 기분 좋으면 너한테 10억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는 강의 안 하겠죠. 맨날 그 놈만 졸졸졸 쫓아다니겠죠. 막 웃어요. 웃어서 야 인마 기분 좋구나. 약들에 10억 줄였더니 웃으면서 기분 드로이 짜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소송을 얘기했어요. 기분 좋으면 10억 준다고 했는데 기분 좋은데도 안 줍니다. 판사님 라고 하면 판사가 물어보겠죠. 당신 기분 좋아 나빠 기분 들었습니다. 그러면 땡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수 수위 조건은 입증할 방법도 없고 강제할 방법도 했기 때문에 무용과 따라서 약속한 이력 안 줘도 되는 거죠. 단순 수위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 성취 여부만 단순하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우리가 단순 수위 조건이라고 해요. 따라서 단순 수위 조건이라는 것은 당사자 의사 외에도 뭐가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로 여행을 가면 꿀단지를 사다 주겠다. 물론 제주도로 여행할지 안 할지 여부는 뭐죠. 지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제주도를 여행한다는 것까지만 지 마음은 것이고 여행을 가게 되면 객관적 입증 자료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강제할 수도 있고 입증할 수도 있으니까 단순 수위 조건은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비수위 조건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송 조건 비수위 조건에서 우송 조건입니다. 우송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현상 같은 거 내일 비가 오면 이런 거죠. 내일 비가 오면 우산 주겠다. 당사자 의회에서 좌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3자 의 의사에 의해서 그 조건 성취 여부가 좌우되는 것도 우송 조건이라는 거죠. 자 개념에서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비수위 조건 우송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조건 성취 여부가 좌우되는 건 우리 것도 우송 조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연애인 A하고 연애인 B가 7년 동안 연애 중에 제 친구하고 저 둘이 결혼할까 해가지고 결혼하면 10만원빵 하자 해가지고 내게 됐어요. 물론 결혼할지 안 할지는 불확실한 거니까 조건인데 누구 마음인 거죠? A와 B의 마음이지 계약 당사자인 제 친구와 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조건 성취 여부가 좌우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죠? 우송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송 조건이 이해가 돼요. 자 혼송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송 조건적 측면과 그 다음에 수위 조건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뭐죠? 혼송 조건입니다. 바꿀게요. 다시 말하면 수위 조건적 측면과 우송 조건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는 걸 우리가 혼송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제 친구가 A하고 연애 중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가 A와 혼인하면 내가 김치 냉장고를 사주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너라는 사람이 혼인할지 안 할지 마음은 너 당사자 마음이니까 수위 조건적 측면이고요. A라는 분이 혼인해 줄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에요? 제3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죠? 우송 조건적 측면인 것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우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 무효가 되는 것은 뭐만 무효냐면 순수 수위 조건만 무효고요. 나머지 조건들은 유효라는 것 좀 기억해 두시고 개념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263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옵니까? 가장 조건이 나오죠. 자 가장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가장 조건이라고 해요. 조건이 아닌 겁니다. 1번 법정 조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붙여준 조건이죠.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이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부과된 것만 조건이니까요. 2번 불법 조건 뭐죠?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해요. 이건 이미 했죠. 네가 갑을 갑돌이를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 라고 했어요. 물론 여기서 갑을 살해하는 것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인데 기억나시나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이 전체가 다 무효죠. 다시 말하면 불법 조건이란 조건이 반사회적인 공론을 말하고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의 전체가 싹 무효화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성조건 불륭조건이죠. 저는 머리끌자를 따서 외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우리 민법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머리끌자를 따서 외울 거거든요. 일단 기성조건 기성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된 조건이 불륭조건이란 성취가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이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장 조건이잖아요. 가장 조건이란 말이 뭐죠?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조건이 아닌 것들을 말하죠. 왜 기성조건이 조건이 아닌가요? 요거죠.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만 조건입니다. 불확실한 것만 따라서 이미 성취가 됐거나 이미 불가능하게 된 것은 더 이상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거니까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닌가요. 기성조건 불륭조건은 뭐가 아니라고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 저는 불류본이죠. 시험에는 잘 나와요. 자, 외우자고요. 기정조 기해모입니다.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자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이 됩니다. 기정조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입니다. 기해모입니다. 기정조 기해모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시험에는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헷갈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기정조 기해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입니다. 불정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입니다. 불해조에 기정조 기해모 불정무 불해조에 읽으셔야 돼요. 자 읽어볼건데 교재 26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151조 법조문이 있죠. 자 2항입니다. 151조 2항이에요. 조건이 법률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죠. 이게 뭐예요? 기성조건이죠. 기라고 써놓으시고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이 정자에다가 동그라미 조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뭐죠? 기정조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이 무효로 한다. 해자에다가 동그라미 무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기해모 가 되는 거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이 되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입니다. 3항 조건이 법률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이게 뭐죠? 불륭조건이죠. 불자라고 메모하시고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이 해자와 조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불해조죠. 그 다음에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 무효로 한다. 정자와 무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불정무죠. 그래서 불해조 불정무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시험에 꼭 나눈 부분이니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264페이지 오시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에서 공익상 불형인데 가족법상 행위입니다.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고요. 가족법상의 자유는 조금이라도 제한할 수 없어요. 만약에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배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고요. 또 어음수표행위도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익상이 불허형이죠. 자 일단 사익상이 불허형해가지고 뭘 기억해 두셔야 됩니까? 단독행이죠.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꼭 그러느냐? 아닙니다.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으로부터 허락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는다면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상대방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죠.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승낙이 없더라도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조라는 것이니까 조건을 못 붙이는 거예요. 따라서 영어로 승낙을 얻는다면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교재 보시면 유중 유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채무면제 채무면제 유중 유중 단독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단독행위죠.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 단독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쉬울 것 같네요. 자 이런 겁니다. 갑이 을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주택가의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을이 필받아서 미친 듯이 뭐 한 거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이 가만 보니까 이거 냅뒀다가 진짜 을이 을이 합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하지 못하게 시험 보는 날 당일 감금을 했어요. 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이랬을 때는 어떡할 것인가. 자 법 좀 읽어볼게요. 자 150조입니다. 264페이지 매미 되죠. 이런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죠? 갑이죠. 합격하면 이러고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시험 못 보게 감금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해놓고 시험 보느날 감금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겠다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면 을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합격됐음을 주장하면서 약속대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그날 오후에 풀려났어요. 그래서 그날 당장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분하고 억울하지만 합격자 발표율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자, 우측에 2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 조건의 정치로 의제되는 시기죠. 자, 읽어볼게요. 조건이 성취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신어치기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인정되는 때라고 판시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방해한 때가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이에요. 언젭니까? 합격자 발표율인 것. 따라서 방해당한 감금당한 그날 당장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표율까지 기다렸다가 1억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정 의제되는 시점에 비로소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가요. 반대도 있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을이 공부를 전혀 안해. 공부를 전혀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합격을 한 거죠. 갑이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이러미 실력이 좋아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시력이 좋아서 컨닝을 해가지고 합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다시 좌측 하단의 우측 상단입니다. 우측의 맨 위에 보시면 법소 2항 조건이 성취되어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죠? 을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컨닝을 해서 합격한 때에는 상대방은 갑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컨닝에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갑은 1억을 못주겠다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로 위법의 태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266페이지 조건부 법률행 효력해가지고 1. 조건 성취전에 효력해가지고 치매의 금지가 나오죠.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 갑이 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니가 주택가리단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미친 듯이 뭐하기 시작한 거죠?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근데 갑이 보니까 꼼짝없이 이 아파트를 뺏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험 못 보게 감금해봤자 을은 합격됐음을 합격자 발표일날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내가 너한테 이 아파트를 뺏길 수는 없다 해가지고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이런 갑의 행위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문제인 거예요. 자 법조문이 나오죠. 148조 조건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여기서는 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조건 성취인할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놓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갑의 처분행위는 우리 민법 148조가 하지 말라고 뭐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을 뿐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부여되는지에 대해서 민법에 아무 규정이 없으니까 판례를 보는데 효제 하단에 뭐가 있습니까? 판례가 있죠. 사실관계는 다르기 때문에 결론만 읽어볼게요. 자 판례를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주중관입니다. 조건 성취 전에 수중자간 처분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해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우리 148조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무효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병과 같은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무효를 가지고 병과 같은 제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권리를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정리해 볼게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우리 민법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면 일단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제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합격하면 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권리를 등기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등기할 수 있다 가등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2번 제삼자가 침해할 수도 없겠죠. 그 다음에 2번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입니다. 자 의뢰보면 지금 아파트에 대한 권리는 없지만 나중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미래 권리 기대권이 있는 거죠. 희망권이 있는 거죠. 이런 조건부 권리 기대권도 미래 권리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또 보존할 수 있고 또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상속도 됩니다. 특히 만약에 이런 조건부 권리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이요? 가등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267페이지 조건 성부의 확정 후의 효력이죠. 자 일단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소급표가 없어요. 다만 조건 성취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냐면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판례가 나오죠. 자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느냐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한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은 현재의 효과가 없는 거니까. 다만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냐 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한다. 왜요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요.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의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정지 조건이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고요. 정지 조건이 성취 됐으면 누가 입증하는 겁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268페이지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 나오죠. 자 풀어보죠. 법률행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건부 법률에 있어 조건이 공소양속에 반하는 경우 조건이 반사회적이에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의 전체가 무효니까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랄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조건이 성취에 소급표가 없으나 당사자가 그 성취 전에 소급하길 의사를 표시하느냐 그 의사에 따른다.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특약으로 뭐하는 것이 가능하죠?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죠. 3번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기성조건 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 정조 기 해무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 그 법률은 무효랄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경우에 불능 조건이죠. 불 정 무 불 해줍니다. 그 조건이 정조건이면 불정 무 그 법률은 무효랄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조건의 성취를 하여 불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시에 감금 당한 때 조건이 성취된 거 추정된다. X죠. 언제까지요? 발표일까지 기다려야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추정된 시점이 되니까 X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기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